이거 봐, 이거 봐. 그 사람 이렇게 막 쳐다보잖아. 난 원하는 대답인 거지. 네가 한 번 부숴먹고 놔. 적당히 먹지 그랬어. 네, 끊어. 끊어, 끊어.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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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그런 느낌으로 가볼게요. 걸어서 갈 기회는 없으니까 업어서 데려다줘. 거의 색깔이 비슷해서 안 보이지 않나요? 보호색인데? 업어줘. 조준 사격하시나요? 빼기 뿌려. 해줘도 재미있지 않을까? 장안해봐. 리허설 가볼게요. 저 동선과 타이밍 리허설. 마취하게 쩔었다. 취 취한 느낌. 엉구멍 좀 기어서 가자. 거기에. 그 정도만 때리게 해주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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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버지가 한 일을 더 하고 있었대. 않나요? 진 아vis 너의 threads 주만들 발까지? 사실 지금 따뜻한 척하지만 엄청 작았습니다. 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추워도 춥다고 하지 않지. 정비 수거 됐어! 이리 와. 해근아. 여섯 살구! 아 자이언트 베이비고요. 아니 둘이 먹을게. 그래서 이렇게 발을 넣어야 돼요? 됐어 됐어 됐어. 나 우나를 몰라. 으쌰! 해근아 여섯 살이요. 대체 무슨 짓을 안 되는 거야? 네 모습이 네 거라고 생각 안 되는 거야? 아파요. 덩다면서. 덩다면서 땀을. 박경춘. 박경춘 그 놈바야. 박경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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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. 박경춘. 진짜 의사 같으세요. 아 그래요? 바로 이렇게 한번 찍어야 되는데. 좀 폼 나지 않습니까. 네 보셨어요. 그래 쪼, 얼마 안 하납니다. 쪼옹. 확인해 볼게요. 난 1쯤에 의사니까 오늘 경춘 털러 가겠습니다. 아 이렇게 늦은 시간이야? 지금 너무 왔어. 지금 너무 왔어? 기도했어? 어떤 기분이었어? 안 해봐 좋았을 때. 깜짝이야. 이렇게 하신 거에요?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어떤 기분이었어? 도연수 같은 호생 말고 진짜를 쫓아보던 거 선택한 당신이에요.